지금까지 아밀로이드 데이터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. 또 이제 타워 프로틴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아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마오비가 굉장히 잘 알려진 앤사예요. 알츠애버 디지즈와 파킨슨 디지즈에 이렇게 어소세이드에 있다고 그리고 굉장히 엘리베이터 레벨에 마오비가 존재한다고 잘 알려져 있어요. 치료를 할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드러그 어빌리티를 받더니 솔루베이터 좋고 CRP 이노비션도 좋고 퍽 이노비션도 없고 비비 페네튜이터 좋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작업을 하고 생각을 하고 제가 사실 본부처 과정을 통해서 이 연구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프리클리니컬 테스트가 완전히 끝난 상태고요. 임상실험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